오토바이와 관련된 꿈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꿈을 꾸는 상황, 꿈속에서의 감정, 오토바이가 등장하는 방식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일반적으로 속도, 자유, 독립심, 그리고 위험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의 삶에서 특정 변화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속도감과 함께 개인적인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자동차보다도 작은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바람을 맞으며, 도로 위를 달리는 경험은 자유와 개방성을 상징하며, 이런 경험은 꿈에서 개인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거나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존재로 살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더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는 장면은 삶에서 더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새로운 모험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운전하기 더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 속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통제력을 잃거나 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나올 경우, 이는 현재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선택이나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달리는 꿈은 종종 개인의 삶에서 변화를 상징합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모험을 시작하려는 준비 상태, 혹은 변화의 시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의 속도와 이동 경로에 따라 그 변화가 얼마나 급격하고 중요한지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인생에서 자유로움과 독립을 강하게 추구하는 상태를 반영합니다. 새로운 목표나 모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하며, 그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스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꿈은 무리한 결정이나 성급한 행동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잃어버리거나 사고를 당하는 꿈은 현실에서 자신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가 삶의 목표나 자유를 상징할 때,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거나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나타냅니다. 사고를 당하는 꿈은 위험한 상황이나 곧 닥칠 어려움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꿈은 현실에서 중요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거나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반영합니다. 특히 혼자 떠나는 여행일 경우 개인적 성장과 자아 발견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꿈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과의 협력이나 공동의 목표를 상징할 수도 있으며, 함께 도전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함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진로 고민 중인 사람의 오토바이 꿈 어시는 진로 고민 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의 진로에서 벗어나 더 빠르게 발전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고속도로는 그의 인생이 더 넓고 빠르게 전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하였으며, 이 꿈을 꾸고 난 후 그는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례 2 관계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의 오토바이 사고 꿈 B씨는 연인과의 관계 문제로 고민하던 중, 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해석에서는 이 사고가 그가 현재 관계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사례 3 새로운 모험을 준비하는 사람의 오토바이 여행 꿈 B씨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결심한 후 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긴 여정을 떠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사업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쌓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계기로 더 큰 용기를 얻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꿈은 그 상징적 의미가 다양하고, 그 해석은 꿈을 꾸는 사람의 현실 상황과 감정 상태에 크게 좌우됩니다.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는 동시에 위험과 통제력의 상실을 나타낼 수도 있는 이 꿈은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는 중요한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장 난 오토바이 꿈 현재 진행 중인 일이나 사업의 난항을 겪게 될 꿈입니다. 남의 오토바이 앞자리에 앉은 꿈 이 꿈은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등 떠밀리듯 어떤 일을 하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업이나 일을 추진하게 되는 꿈입니다. 남의 오토바이를 뺏거나 훔쳐서 타는 꿈 오토바이를 타고 가기는 하는데 내 오토바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뺏거나 훔쳐서 타는 꿈을 꾸게 되면 정말 하기 싫은 사람과 일을 하게 된다든지 사업에 있어서 원하지도 않은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남의 자전거에 앉아 길을 간 꿈 다른 사람의 자전거에 앉아 길을 갔다면 이 꿈은 타인의 강요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넓고 큰 길을 오토바이로 아주 빠르게 달리는 꿈 오토바이를 타고 좋은 길을 달리면 기분마저 경쾌합니다. 이 꿈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하며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진다는 의미가 있는 꿈입니다. 일본인 오토바이를 서툴게 운전하는 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뜻대로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비싼 오토바이를 도중 맞아 잃어버리는 꿈 비싼 오토바이인데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졌다면 정말 속이 상할 것입니다. 이 꿈은 내가 노력해서 읽어낸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될 수도 있을 꿈입니다. 새 오토바이를 사는 꿈 오토바이를 새로 사는 날은 몹시 기분이 좋습니다. 이 꿈은 내 주변 환경에 큰 변화가 야기될 수도 있는 꿈입니다. 새로운 목표나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일을 실천해 옮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꿈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 불안정하고 불안하게 아슬아슬하게 운전을 하게 되는 꿈을 꾸었다면 이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오토바이 뒤편에 여성을 태우고 가는 꿈 오토바이 뒤편에 여성을 태우고 싱싱 달리면 그런 남자는 기분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이 꿈은 여성스러운 이와 함께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꿈입니다. 혹은 책임져야 하거나 신경을 많이 쓰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하네요.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는 꿈 요즘 젊은이들은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 꿈은 길몽입니다. 현재 내가 하는 일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꿈입니다. 오토바이 등 뒤에 누군가 같이 타고 있는 꿈 이 꿈은 연애나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동업을 하게 됨을 뜻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이 미숙한 꿈 이 꿈은 현실과 다르게 현지하시는 일, 사업 등에 문제가 생겨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꿈 진행 중인 일에 막힘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번화가를 달리는 꿈 이 꿈은 지금까지 막혔던 사업이나 연애 등 모든 하고 있는 것들이 잘 풀릴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가 나는 꿈 이 꿈은 흉몽이며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기게 될 꿈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타는 꿈 이 꿈은 좋은 귀인을 만나 새롭고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는 좋은 길몽입니다. 오토바이가 고장나는 꿈 이 꿈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장애물이나 막힘이 생긴다는 뜻이며 좋지 않은 흉몽입니다. 오토바이가 사고로 부서지는 꿈 이 꿈은 연인 사이가 좋아지지 않거나 동 재물 등을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꿈 이 꿈은 하던 일을 중도에 그만두게 되거나 노력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오토바이가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나는 꿈 이 꿈은 현재 본인이 처한 상태나 여건이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이 매우 큰 꿈입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고장이 나거나 망가져서 못쓰게 되는 꿈 부부나 연인, 친구 등과의 관계와 재물거래의 파탄, 손실 및 경영사나 구하는 소망의 성취부진 등 장애와 어려움을 치르게 된다. 오토바이를 능숙하지 못하게 운전하는 꿈 이 꿈은 현재 하는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길이 삐뚤빼두라고 험한 곳으로 가는 꿈 이런 꿈은 현재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하며 주의와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이 멈추는 꿈 이 꿈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이 허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꿈으로 풀이를 하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꿈 이 꿈은 현재 내가 진행 중인 일에 막힘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꿈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게 빠르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가 훌훌 날아가 버립니다. 이 꿈은 나의 운세 흐름이 매우 밝아지고 일의 진행에 막힘이 없이 솔솔 풀리게 될 길몽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꼬불꼬불한 길을 달리는 꿈 이 꿈은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나 말썽이 생겨 선안을 입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과의 다툼이 발생하고 내가 선안을 입는 경우가 생길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목적지 없이 달리지만 신나게 드라이브 즐기는 꿈 오토바이를 타고 아무런 거리낌도 목적지도 없이 그저 신나게 달리는 것은 로망입니다. 이런 달리기는 마음에 짐이 없어 불가분하고 신이 납니다. 이런 꿈은 하는 일에 있어서 막힘이 없이 상상장구하면서 잘 풀리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산을 지나가는 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좋지 않았다면 일이 잘 해결되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됨을 암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를 달리는 꿈 이 꿈은 나를 방해하는 것이 없어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릴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의 큰 길을 경쾌하게 누비고 다니는 꿈 이 꿈은 경영하는 사업이나 교제 상담 그리고 거래 등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막혔던 장애가 흩어지는 운수와 호전이 다르게 된다는 꿈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험한 산이나 사막을 다니는 꿈 이 꿈은 고생을 한 끝에 빛을 보게 되는 즉 일이 이제 잘 풀릴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지는 꿈 이 꿈은 하던 일이 잘 안 될 꿈이라고 해요. 혹시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좀 더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신중하게 결정하면 좋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몸이 다치는 꿈 이 꿈은 몸 조심해야 하는 꿈이라고 하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에 다른 사람을 태워주는 꿈 오토바이는 뒷자리에 사람을 태울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태워주는 꿈은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할 수 있다는 징조의 꿈입니다. 오토바이 사고 내는 꿈 이 꿈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거나 일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실제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거나 사람들과 사소한 일로 다툼이 생겨 마음고생을 하게 될 꿈입니다. 오토바이에 사고 당하는 꿈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로 부서지는 꿈 이 꿈은 주변인과의 관계, 친구, 연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지고 나빠지며 금전적으로도 큰 손을 입게 될 꿈으로 풀이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3년 차를 타고 골목길을 달린 꿈 이 꿈은 자신이 가진 지혜와 재능을 사람들 앞에서 선보이거나 과시하게 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는 꿈 이 꿈은 직장이나 단체 등에서 내가 올린 의견서 등의 의견이 내 뜻대로 따라 좀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앞쪽에 타고 가는 꿈 이 꿈은 강압에 모시겨 억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꿈으로 풀이를 하게 됩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꼬불거리거나 음침한 길을 달리는 꿈 자신의 입장이나 위치가 불안정해지고 주위 사람들과의 마찰, 갈등 및 다툼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손실과 피해가 따르게 된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의 큰 길을 경쾌하게 누비고 다니는 꿈 경영하는 사업이나 교제, 상담, 거래 등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막혔던 장애가 흩어지는 등 문수와 호전이 따르게 된다. 집안에 오토바이가 서 있는 것을 본 꿈 이 꿈은 본인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는 의미이며 주변인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안에 오토바이가 있는 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 등이 좋은 결과를 가져옴을 뜻한다고 합니다.